네 불편함은 여전하지만 멋있습니다 버즈웨이티비의 고품 껴하기 버라의 TK의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그나마 그나마 오늘 그 이번에 했었던 이거 뭐 테드 맥카티 삼형제는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오리지널 디자이너 컬렉션 안에 들어와 있는 기타 중에서는 그나마 덜 불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또 만지다 보면은 이것도 뭐 매일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파이어버드입니다 이 파이어버드가 선생님이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가리지날이라는 말을 오랜만에 정말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가지고 이게 뭔가 거의 그 원형을 재현을 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약간 다를 때 우리가 이제 가리지날이라는 말을 굉장히 옛날에 어렸을 때 썼던 것 같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쓰는 걸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요 가리지날 근데 이게 1963 빈티지 파이어버드로 획이라고 써있긴 한데 사실 빈티지 파이어버드라고 보기에는 스펙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특징이 여기에요 여기 원래 실제 원형의 파이어버드는 앞에서 이 페그가 보이면 안 됩니다 그 벤조 스타일로 이 뒤로 넘어가 있어요 이렇게 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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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앞에서 보이면 그게 안 보이죠 근데 그게 사실 뭐 워낙에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오히려 이 가리지날이 오히려 더 편의성 상으로는 이게 다 나을 거예요 그게 잘 부러져요 페그가 그러면 비싸요 또 맞아요 그 페그 때문에 고생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이거 보여드리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앞에 안 보여요 페그가 마치 눈길을 잘못 담궜요 페이가 다 날아가 있죠 어 이거 기타 어떻게 맞히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게 테드 맥카티가 58년도에 사명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플라잉보이랑 익스플로러랑 모던 이렇게 해서 그 세 개가 58년도에 나왔는데 지금은 뭐 워낙에 히트 상품들이지만 나오자마자 바로 직후에 히트는 못 쳤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중반대까지는 얘네들이 그냥 되게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테드 맥카티가 사실 그 삼형제를 뭐 만들어 낸 게 자기 그 깁슨 브랜드의 어떤 절치부심도 있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 팬더가 자기네들 이 고리타분한 브랜드라고 진부한 브랜드라고 이 극딜을 한 것 때문에 약간 화가 나서 이렇게 옥이 생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를 하지 못하고 바로 이 외부 전문가를 이제 초빙을 해서 더 공격적으로 개량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적임자로 선택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레이 디트리 라고 하는 유명 자동차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죠 네 그래서 이 레이가 그때 당시에 업계에 뭐 클래식 에어로라고 했었던 그 고전 시대를 이끌었었던 명장이었는데 그 자동차 업계에서 은퇴를 하자마자 디자이너로 이제 초빙해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반전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레이가 자동차 업계에 있을 때는 클래식 에어로를 이끌었던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을 했던 사람인데 기타 업계로 넘어오면서 뭔가 약간 말년의 재미를 찾고 싶었던 거였는지 이상한 짓을 이제 업계를 바꿔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누가 봐도 클래식하지 않은 익스플로러의 디자인을 이제 레이가 진두지위에서 만들게 되는데요 일단 페그가 보이지 않는 벤조 스타일의 머신헤드 길이가 서로 다른 뿔 배치 그래서 요런 네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 이거 뭐 약간 그러니까 일관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약간 어 되게 신미성이 많이 강졌된 느낌이죠 실용성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픽업도 이때 당시에 그 폴피스가 없는 그 작은 사이즈의 미니 헌버커를 사용을 하면서 그 미니 헌버커에 아 저런 픽업 있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모델이 바로 파이어버든 모델이었구요 그리고 깁슨에서 최초로 넥스루 접합 방식이 사용이 되었고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죠 그렇습니다 63년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출시한 다음에 팬더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테드 맥카티가 약간 약이 바짝 올라서 만든 거였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재즈마스터랑 바디 디자인이 은근 유사한 점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깁슨 그 재즈마스터는 59년도 이미 특허가 나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깁슨에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특히 이게 그 상수형 허리 라인 이게 오프셋 디자인 허리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팬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대칭이 맞지 않고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근데 그 어긋난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클레임을 걸어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어긋난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쏙쏙 같은 라인에 가장 잘록한 데가 똑같은데 있군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없는 형태로 수정이 되면서 바디가 조금 더 작고 둥그러졌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넥스로 해서 글루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논 리버스 모델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지금 나오는 거는 리버스 모델입니다 원형에 가까운 모델이에요 이쪽에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형에 가까운 모델로 다시 돌아갔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 오프셋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특허에 관련된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온 모델이 파이어버드 모델이었는데 사실 뭐 파이어버드 나오자마자 뭐 그렇게 히트를 친 건 아니었다 여기도 역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지나요 네 네 결국에는 그 깁슨, 레스폴,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 그 이후의 모델들은 다 고생하면서 자리 잡았죠 네 팬더에서는 재즈 마스터, 재규어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깁슨에서는 테드 맥카티 삼형제도 나오자마자 히트를 쳤던 모델들은 아니라는 거 네 오늘 파이어버드에 대한 비화를 또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고요 네 가격 73만 6천원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11.5cm 역시 이것도 재기가 좀 어렵죠 네 3.38k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두께는 30 플러스 2mm 12프레트 뚤레는 81mm로 굉장히 두툼합니다 마호가니 글루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의 마호가니 월넛 이게 지금 7피스 9피스 1,2,3,4,5,7,8,9 9피스가 저기까지 쭉 내려가 있습니다 네 헤드머신에 18대1 미니, 그로브 미니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라프텍 너트 43mm 너비 네 지판은 인디언 로럴이고요 지판공율은 지판공율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입니다 프레스는 22mm 미디엄점버 브레드 그리고 프로버커 FB7202 두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미니 헌버커죠 네 락턴 튜너매틱 스탑바텔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빈티지 파이어버드로의 획이라고는 했으나 어쨌든 이 앞쪽에 페그가 전면에서 보인다라는 것은 좀 다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리버스 모델이 아닌 최초 형태 리버스 모델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익스플로러보다 약간 우렁차네요 네 알차네요 출력이 좀 더 나오죠 좀 더 풍성한 느낌이 있어요 오우 마샬이고요 고 고 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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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거기다 한번 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랜저에다가 네? 하드 케이스 째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트럼프에 이게 하드 케이스가 워낙에 커서 네 이게 왜 미국 사람들이 그 포드 F150 이고 타고 다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기상 진짜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하게 케이스가 커가지고 그 선생님이 예전에 파이어버드 쓰셨잖아요 네 그 들고 오면은 저 저 저게 뭐가 들어가 있는거야? 뭘 A6 아우디 A6 에 안 들어갑니다 트렁크에 그래요? 그 근처에 아 그래요? 요만큼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사이즈 진짜 고우면 저우면 밸런스가 참 좋네요 밴드의 레드 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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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맨날 하셨던 얘기가 있죠? 파이어버드는 블루스 기타다. 블루스 기타입니다. 마살브루스. 라이터링 스펙 어우 좋다. 시원시원하네요. 공감계 좀 넣어볼게요. 예. 리볼브하고 딜레이 약간하고 코라슬럭과 비브라토로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벤더구요. 어우 좋다 이거 진짜. 소리가 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고 아름답네요. 자 그럼 반주를 쳐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ktor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Bar More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좀 더 사운드가 아무래도 심플하지만 힘이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파이어버드에서 바로 주셨어요 이게 2016년도 했던 거였는데 에피폰의 조보나마사 네 파이어버드 때 선생님이 심플한데 파워까지 줬네요 저는 나라우르라 주작이여 이래서 8.8점 나왔었습니다 자 이번에 오리지널 디자이너 컬렉션의 마지막 기타 에피폰의 파이어버드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에피폰 우리가 아까 조보나마사도 했었고 이렇게 봤는데 전 모델들보다 더 옹골차진 것 같습니다 옹골차다는 거는 미들이 좀 좋고요 미들이 좀 단단하고 조금 단단하고 디스토션도 잘 먹고 알겠습니다 좀 더 옹골찬 느낌 전체적으로 에피폰이 좀 똑똑해졌어요 홈페이지 말고 홈페이지는 별로 똑똑하다고 볼 수 없지만 나머지 기타 스펙들은 이번에는 좀 더 똑똑해졌어요 잘 찾고 스마트해졌습니다 뭐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크고 우렁차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파이어버드가 큰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뭐 결혼하면서 이제 저거 장만할 때 세간살이 장만할 때 거버익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큰 면 클수록 좋은 아이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침대와 TV 넉넉한 걸 살아 침대와 TV와 파이어버드는 거버익선입니다 넉넉한 걸 사줘요 네 큰 거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점수는 뜨면 8.5 8.5 무난한 점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2점 줘도 될 뻔했어요 네 솔직히 잘 줬어요 네 이렇게 오리지널 디자이너 컬렉션의 마지막 기타 파이어버드 같이 보셨고요 저희 이제 뭐 거의 다 했습니다 그 새롭게 정비된 라인업들도 지금 빈칸 몇 개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거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네 마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